자 내가 언제 남았다고 겁나게 그 뭐랄까 싱근한 제스트를 취하는건데 여기 계곡도 적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 느낌인데 혹시 모르니까 좀 따면서 꽉 차있네 삼나무, 나무 화력수는 나 좀 부족했네 계속 뭘 만드니까 저기 까지 가는거 같이엔 오우ㅓㄩ 뭐가 있긴 있구만 그럼 지금 배운 광납폭탄을 딱 써볼 때가 됐지 아 뭐야 3명 다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 뭐 간만에 싸움 구경이나 합시다 누가 여기다 모두 다 이겨 아무나 이겨 아무나 그렇지 어이? 어우야 역시 우리 치호 아야야 안갖고 안갖고 와도돼 그거 아유 무섭게 부담스럽잖네 아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드리기 Goes On 싸야!! 내가 이놈 잡을게 안되네 내가 이놈 잡을게 안되네 내가 이놈 잡을게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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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결자 어, 생각보다... 아니, 그니까 아까 거기가 뚫릴 거란 생각을 안해서 그런가 그렇게 막, 애들이 막 엄청나게 막, 그.. 뭐라고 하죠? 경계가 탐험하진 않네 요새가 뚫릴 거란 생각을 안했나 그런 거 같으랴 이게 뭐, 나 같아도 그런 생각은 안 나 어, 도병이까지 있고, 그러니까 뭐 아까 그 루스에 비하는 경계가 엄청 허술해 그래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뭐 솔직히 뚫고 들어오는 게 신기한 거면 뭐 무슨 시스템 음흠 안 나 많다 1 2 2 3 4 4 4 5 5 5 5 5 6 9 5 5 4 5 5 5 아 아 아 어디서 던지냐 아 저기 있구나 나 봤어 너 어 이제 너 죽었어 여깄잖아 새끼야 아니 너는 나를 맞추는데 나는 너를 맞추면 안되니? 이런 법이 어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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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니? 자 지호야 자 자 더 먹어 더 줄게 그래 이거 고기 두개 주는게 훨씬 낫지 빨간잎 네개 여섯개 모으는 것보다 정말 최악이죠 정말 최악 정말 최악 아직도 아직도 지나가야될 우담족 개국이 참 많나봐 이게 막 함부로 가야기도 좀 애매해가지고 그저 250보 남았는데 설마 이제 또 적이 없는 구간인가 조용 조용하다 오케오케 이렇게 방심하고 가다가 내가 한순간이 털리는게 인생이지만 그것도 인생이라면 즐기리 오케오케 내가 담대행해야되니 운생이라네 오케오케 그래 울 널 죽여버리겠어 아니 내가 죽을거 같애 어디 어디 안전하게 몸을 숨길만한 곳은 없소 이게 전작처럼 주사 딱 한방 뿅 맞으면 뿅뿅뿅해가지고 적들이치 다 주변에 있는 금방 있는 적들이치 뿅뿅 알려주던 뿅뿅뿅이 있었으면 얼마나 뚱뿅뿅하겠어 하지말 없네 넌 알겠다 어디 볼까 빠야 가라 폭풍싸우마 오 역시 야 역시 대단해 올라와 봐 어떻게 해야 될지adan거야? 시 Electro 넌 나랑 몰고 야오다 아야 아프다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돌팔매? 돌팔매는 아파요 어디 첫째 줬나? 아니구나 호박 이새끼야 자 팔매 자 팔매 야 이쪽으로 와 싸우지 말고 형이 얘는 형이 얘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거든 저 로 에이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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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들어주자 자 아주 힐리 가자 아잇잠깐 치오야 너 아유 뭐야 너 또 아니 갑자기 또 왜 하지만 난 치오와 함께 하겠어 그래 우리들의 영혼의 유대는 겨우 막 어? 그래 어? 네머드 따위 현옥되지 않아 이것이 바로 마음과 마음의 유대지 그래 고기로 이어진 유대 자고로 고기로 이어지는 친구는 어.. 오래가 안됐어 그래 친구 중에 최고는 고기 사주는 친구지 도시 도시 가자 시체가 아맞지만 루팅하기 이제 귀찮아졌다 자 모닥불이 근처에 있는 걸 봐선 이제 진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사냥개 자 자 우장 우담족 장작불로 이동해 왼자족 영토로 점령하세요 저기 저기 그래 일단 장작불 붙이고 그렇죠 그래 보면 장작불 붙이고 또 이쪽 끝에 가면은 그래 요새 하나 있고 그럼 땡땡땡이겠죠 왠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뭐지 그럴 것만 같아 자 고요한 야영 뭐야 흰색스 에이크냐? 아 에이크면 괜찮아 한 번 없어 있으나 많아 자 그렇게 딱 중요하시나 자 모든 적을 쳐주세요 아 닌 미쳐가지고 싸움골고 그래 아냐 나 뭐야 세로 덤벼드는데 아니 왜 맘모스는 왜 맘모스는 왜 맘모스는 왜 서로 이유나 들어보자 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게 다야? 이게 다야? 땡큐 땡큐 아 왜 뿔 굴어 이 시키야 아 겁나 많아지잖아 또 귀찮게 아 왜 뿔 굴어 아 겁나 많아지잖아 또 귀찮게 아 아 아 아 으이 시키야 정신나가니 뭐 이쪽에서 도니? 에이걸 이씨 내가 좋게 좋게 평화적으로 헤이걸을 할라고 하면 평화적으로 나와야지 퓨디야 너 음룡기 음룡기 이러면 어떡하니 자 이제 두곳 남았네 네 안녕하세요 하크라인은 뭐 티가 없...나? 없죠 컨셉이 이런 게임이에요 진짜 심극이 좋네 자 이제 울의 동굴로 이동한다 저 내가 오늘 꼭 울은 조지고 잔다고 딴 건 몰라도 울은 조지고 잔다고 그래 건들어? 건들어? 왜 자꾸 가만히 있는 애들 건드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포장적이여 우아라 그래 말 잘 듣는다 아니 그 여자애는 몰라도 어휴 야 돌아가자 저기가 바로 울의 동굴 이제 길가에서 랜덤으로 만나는 것도 좀 귀찮아지기 시작했으니까 전북 cela 자 여기가 마지막이다 이거지 오오오오오!! 근처에 저기 있을까? 어디있지? 호각은 있을까?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적석 애들이 아무리 깜쳐봤자 3대가 적었어 어이 라들이 꽤 많았네 자지볼빼미가 3초 2초 1초 오오오오 자자자 자톡 오우 씨 하하라 야다! 스트라이팅이 깨! 아따 진짜 겁나 파이팅이지 야 반해버리겠어 파이팅이야 절대 거기 안하잖아 거의 귀감이야 조금전 야 그리고 너희들한테 벗집 쫓아 이거 무슨 무할리젠이니? 왜 이렇게 와이 나오니 쫄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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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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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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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잠 아 씽크 안맞아요? 아 이러면 유튜브는 그렇듯이 아프리카 노트라분도 좀 밀릴수가 있는데 뭐 내가 조절하면 되긴 하는데 겁나 귀찮은데 어쩔 수 없네요 오늘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리방하기도 좀 애매해가지고 이게 지금 방송 좀 오래 켜놔갖고 그럴꺼야 아마 지금 트위치까지 테스트로 한번 켜봤거든 역시 싱크 아프리카는 싱크가 밀려버린다 오우야 뮤직의 소울이 느껴져 그래서 이거 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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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쪽인데 저거엔 어떤 별말이 있을지 겁나 싸울지 아니면 이런 이거 또 뚫어야 되는거면 사절인데 겁나 귀찮은데 차타구 꺼이! 깜짝마!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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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버텨 뭔데 버텨 뭔데 버텨냐구 아야야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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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치오 죽는다구 죽는다구 치오 죽는다구 죽는다구 겁나맞네 씨암 작작많아야지 야 치오야 치오야 죽는거 안돼 불포개 너의 이길수있어 볼포개처 뭐지? 자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보자 아 사실 싱크 밀린거는 괜찮긴해요 그냥 어차피 녹화하는거 그냥 제가 그냥 편집 프로그램으로 소리만 밀린 만큼만 잘 조절해 뭐야 이거 조절해주면 되는거라서 빠져야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한데 쏠 소리가 밀려버리네 이제 우릴 처치하는거니 우리랑 일대일임? 일대일이면 싸우고 하니만 싸우고 하니만 싸우고 너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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